466번. 저 소파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 남자는 나의 아빠이다. 나의 아빠이다가 동사가 되겠죠? Is my dad. 그 남자가 주어. 그러면 이렇게 꾸며들어가는 구존에 읽고 있다가 동사, 신문을 이 목적어. 저 소파에서는 언더 카우치, 전치사 표현이죠? 그러면 이 형용사적 표현은 주어가 없으니까 대절을 쓸 필요 없고, 뭐뭐 하는 이니까 그냥 ing 쓰면 되겠다.